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썰향입니다 썰향 여기도 포켓러브도 데려왔구요 포켓러브는 몇개 없어서 3개만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밥은 많고 꽃이 좀 피었습니다 29,000원 이구요 썰향 이렇게 다 맺어있는데요 맺어있고 한두개씩 피었는데 몽우리는 꽃대는 다 2개씩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자구는 이렇게 아주 튼실해서 38,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썰향이 향이 너무 좋죠 썰향 한번 데려다 키워보세요 깔끔한 꽃입니다 하얀색에 입술이 너무 예쁘죠 썰향 거의 꽃이 꽃대가 다 2개씩에 꼭 맺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